네,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과연 한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정말 이게 가는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 만한 상황도 여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업종이나 회사들의 M&A나 인수합병도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국정항공사의 M&A는 사실 우리가 다 실수여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또 혈세가 여기 엄청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민감하기도 한 거라서 우리 권순우 기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초질관, 이런 꾸준함이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네, 이제 안 하기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나도 오해하셔가지고 하기에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계속 구독자가 느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하다가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라디오하고 생방송의 차이 동영상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그냥 손은 들면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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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던데 이거 실제로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소식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게 한 달 전쯤에 후배 김주영 기자가 선배,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을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달 전쯤에? 네, 왔어요 그때는 HDC가 아직 그때 이미 뭐 나가리도 할 때 파톤한 이유는 있긴 한데 아, 이미 파톤한 이유 그리고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기사를 쓸 때 그냥 듣고서 어, 그래? 그럼 쓰자 바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최소한 부인이라도 좀 안 하는 정도는 확인을 해야 그래야 기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확인이 잘 안 됐고 그리고 그 앞으로 상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 당시에 기사를 인수한다라고 기사를 쓴 건 아니고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라면서 그냥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해결책 이런 점, 저런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었어요 군부를 뗐다고 하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사실 그게 밑밥을 좀 깔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반응이 나오면 그때 가서 후속을 또 따라갈 수 있거든요 한 달 전쯤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 이게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그 집이 그 집을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에요? 다 어려운데 1차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여력이 있나?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하나 들었고 그 집이 그 집인데 두 개 합쳐서 둘 다 버틸 수 있나? 이런 게 하나 들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특정 기업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시비 같은 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마일리지 합쳐주나 이런 거?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마일리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합치면 무조건 다 살려야 돼요 이번에 기사 나오고 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도교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 뭐 양쪽한테 좋은 거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굉장히 긍정을 강하게 내비친 거죠 강하게 내비친 거예요 자기들이 주체는 아니라고 한 발을 빼면서도 정부가 주체는 아니다라고 정부가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얘기 다 됐으니까 하는 얘기일 텐데 어쨌든 자기가 주체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좋은 거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냐라는 정도의 얘기는 맞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뭔가 공식적으로 보고가 돼서 발표할 시점이 안 됐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산업경쟁력장관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의 범정부 모임들이 있잖아요 정부 여러 부처가 모여있는 그런 회의는 사실 그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다 회의록 작성하고 또 사무관, 성의관들이 다 자료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말 특정한 누군가가 나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만 안 하면 거의 다 통과가 되면 된다고 본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딜의 순서가 조금 다르죠 보통 딜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의향서를 내고 실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딜이 진행이 되잖아요 정부 관련한 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경쟁력을 하고 나면 거기서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무슨 회의라고요? 산업경쟁력장관회의, 관계장관회의 보통 상경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얘기인데 거기가 이제 주요한 부처, 이게 여러 군데가 얽혀 있잖아요 국토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이런 데다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처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장관들이 모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상경장 열어서 안건 확정하고 나면 앞으로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때 기사를 확 질르지 못했던 이유들이 여전히 다 남아있어요 정말 대한항공이 인수할 때 둘 다 살 수 있느냐부터 해서 산업은행에 지원을 했을 때 특혜시비에 관련 문제 그리고 또 한진그룹이 국민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은 그룹이 아니잖아요 땅콩해양부터 물병갑질에 지금 남매해낭까지 벽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게 좀 괜찮을까라는 게 하나 걸렸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KCGI의 존재가 그 당시에 좀 마음에 걸렸어요 확 질러버리기에 그럼 KCGI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경영권 분쟁 중이잖아요 현재 거기서 사실상 현재 최대 주주인데 거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원태 회장을 밀어주는 방식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쪽의 정부가 백기사 쓰는 거잖아요 KCGI의 입장에서 맘 놓고 보면 KCGI의 입장을 저 밑에다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나오는 시나리오부터 한번 점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한항공 한진칼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안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산업은행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파는 쪽에서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돈이 없으니까 한진칼에다가 산업은행이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아시안항공을 사라 이런 구조입니다 저를 줘요? 그러면 내가 인수할게 그러니까 KCGI 관련한 얘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대한항공에다 돈을 한진칼에다 뭐 예쁘다고 돈을 주고 아시안항공까지 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진칼이 있고 거기다가 돈을 주고서 이걸 아시안항공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밑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항공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위에 한진칼이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서 이거를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특정 회사에다가 자금 지원을 출자로 지원을 해서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산업은행이 직접 출자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있는 KDB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 만든 것도 얘기가 많더군요 보니까 그게 지금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는 지금 대구건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자회사를 만들어서 대구건설 관리하는 거 하나를 맡겨놓고 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비만 해도 한 100억 든다며요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런 거가 들어가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회사에다 역할을 또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그 당시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KDB인베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 시나리오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KDB인베스트에다가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대한항공 인수 관련한 얘기를 좀 드러내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못 썼던 건데 어쨌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MRO 정비 조직을 따로 분리해서 합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항공사를 두 개를 하는데 이거를 바로 합병을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항공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행기 정비하나 저 비행기 정비하나 기종은 좀 다르겠지만 합쳤을 때 통합 시너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MR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MRO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요 LCC들은 자기네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고쳐갖고 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MRO 사업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사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MRO 정비를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MRO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러다 LCC들이 많아지니까 정비 수요는 많아졌는데 정비를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없으니까 결국 외국 가서 해와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LCC들이 많아지면서 이 정비 사업을 좀 어떻게 외국에도 아마 의존할 수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한번 분할을 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뭔가 지금 위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은 이 항공산업 통합에 대한 시너지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항공사가 두 개로 있겠지만 나중에는 정기적으로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 합치는 거를 정부 쪽 산업은행 쪽에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우선 넘겨놓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제가 얘기 마지막에 관치금융 관련한 얘기도 잠깐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직접 돈을 넣는 시나리오고 누가 돈을 넣어요? 산업은행이 어디에? 한진카레 사는 돈 준다고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거죠 한진카레 돈 주고 인수하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비 부분 합병? 정비 부분 합병은 어떤 시너지를 염두에 두는 얘기인 거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연구체를 가지고 있어요 8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연구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한진카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서 한진카레 주식을 받아야죠 준다는 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한진카레 주식을 받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주거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돈을 주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해관계들이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 얘기는 오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항공사가 어려운데 지금 둘이 합쳐서 이게 둘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정부 부담마다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차피 나랏돌을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공업에다가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미 아시아나항공에는 국채은행에서 3.3조 원 지원했고 기간산업안정자금으로 2,400억 원을 집어넣었어요 아시아나항공에서 3조 3천억 원을 지원을 했다고요 지원이라는 거는 대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금융에서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대출해 주는 것도 자금 지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원은 그냥 내가 민간은행이나 증권회사잖아 절대 안 해 안 해 주죠 안 하는 건데 정책금융기관이니까 이 산업을 죽일 수도 없고 고용 때문에 그냥 지원은 아니고 대출이 됐든 증자 참여가 됐든 금융 거래인데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얘기예요 대출해 주는 게 무슨 지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자기의 한도가 이만큼인데 신용도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절대 대출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잖아요 3조 3천억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이게 부채하고 출자의 문제가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만기된 자금들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다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원이라는 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기간산업안전기금을 또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두 개가 있으나 한 개가 있으나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똑같으니 차라리 합쳐서 루트를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처럼 항공사가 별로 없을 때도 아니고 지금 굳이 국적항공사를 두 개나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저거 처리하기 좀 어려우면 사실상 그전에 나왔던 얘기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포기? 네 그냥 파산으로 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국적항공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100여 개가 되는 상황에서 국적항공사를 반드시 두 개를 가져가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는 공공연합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거를 강제로 병합을 하거나 강제로 파산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안이 대한항공이 이걸 인수하는 게 꽤 매력적인 안으로 그 종종 거론은 됐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거를 항공사 기준으로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그러잖아요 FS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어요 아시안항공하고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독화점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LCC까지를 포함한 항공업으로 보게 되면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외국항공사도 포함해서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외국항공사를 포함해서 보면 독화점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이거를 좁게 국내선만 본다든지 아니면 국내선 안에서도 FSC만 본다든지 풀서비스 그러니까 기내식주는 그 서비스만 하게 되면 독화점으로 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관계장관 회의를 한다는 이유가 범부처가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동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가지고 독화점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독화점 이슈는 이런 게 있고 중요하게 될 최대 걸림돌이 KCGI가 될 텐데 여기가 3자연합하고 조원태 회장이 지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뉴스에서 약간 좀 멀어져 계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 얘기는 이미 3자연합의 지분율이 조원태 회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거의 6%포인트 이상 더 높아요 그러면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이 이겼잖아요 유격권에서 그런데 내년도 주주총회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3자연합은 지금 와서 지르지는 못하겠지만 3월 말 결산이 끝날 3월 말에 주주총회 때 뭔가 굉장히 큰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분율도 높고요 그러면 여기서 딱 3자연합 입장에서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어느 정도 딱 해서 이번에 주주총회가 되면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딱 맥락을 지분율을 확보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주식을 아까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주고서 그러면 한진칼 같은 경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의 경영진인 조원태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면 기존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대상인 조원태 회장의 우호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을 한 사람은 조원태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경영권이 바뀌는 거를 그닥 원하지 않을 유인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3자연합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따라와서 자기가 지분율까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조원태 회장이 굉장히 막강한 백기사가 출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3자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 경영권 분쟁은 관심이 없고 항공산업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만은 관심이 있어 나는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중립적인 건 없습니다 중립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지분을 잘 안 사는 이유가 중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kcgi 쪽에서는 한진칼의 아시안항공 인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많이 냈습니다 대한항공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도 있고 일단은 이 한진칼을 지원하는 거는 경영진의 지휘보전을 위한 대책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게 kcgi의 얘기고 지금 항공업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둘이 합치면 임직원 고용과 안전, 고객 피해, 채권단 손실들이 우려된다 일단은 인수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하나 표시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진칼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 힘든 회사는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 아니냐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한진칼에 지원하는 거랑 대한항공 지원하는 거랑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다 아시안항공 주식을 주게 되면 그러면 경영권 지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칼을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니까 여기다가 대삼자 매정을 하면 백기사가 될 수가 있는데 한진칼에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 그런데 그 밑에 지배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안을 하면 여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경영권만 잡으면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안항공을 지배하게 되면 그 위에 한진칼의 지배권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삼자연합 입장에서도 만약에 밑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경영권을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한진칼을 지원해서 조원태 회장을 지원하게 되면 자기들은 완전히 낙동하고 오리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자연합의 반발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기존에 주주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개입을 해서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다는 걸 반발할 이유가 충분히 되고요 거기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유념해서 들으셔도 괜찮을 논쟁이 분명히 될 거예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08%밖에 안 되는 우량한 회사다 이 회사에다가 굳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삼자연합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를 염두에 둔 포석이냐면 한진칼의 삼자배정 유상증자 누군가에게 주식을 파느려면 정관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정관에서 한정적으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라는 게 정관에 적혀 있습니다 한진칼 정관에? 주식을 찍어서 특정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앞에 얘기했죠 부채 비율이 충분히 낮은 회사라는 거는 한진칼은 긴급한 자금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삼자연합으로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삼자연합 측의 유권 해석이고 그렇죠 긴급한 일상적으로 우리도 이사회도 해보고 하면 긴급한 자금 조달의 구성 요건에 이렇게 중요한 빅딜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긴급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 앞으로 나오는 뉴스 삼자연합이 어떤 걸 가지고 걸 것인가의 어떤 단서를 이번에 하나 포즈를 내놨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삼자연합에서는 왜 그러냐면 정관에 아까 이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관에 보통 경영상에 필요에 따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놓는 데도 꽤 많아요 그런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깐깐하게 해놓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명히 시비를 걸려고 할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에서 앞으로 얘기가 진행이 좀 될 건데 이제 조금 난도가 좀 있는 얘기고 이 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국민적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주가적인 시나리오는 아시아나항공은 냅두면 죽으니까 누군가 사거나 이런 사람이 주체가 드러나면 주가상으로는 호재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가만히 냅두면 굉장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감자 때문에 악재도 좀 있어 누군가 인수한다 그러니까 호재야 주가는 올라간 상황이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되게 김 프로님이 안 좋아하는 그런 주가 구조를 가져있는 회사인데 싸움이 끝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영권 쪽에서 산업은행이 좀 유리하게 나온다 그랬더니 한진칼의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회사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인데 저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버리면 주가는 안 좋을 거 아니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산업은행이 요즘에 요새도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식의 딜을 좀 많이 해요 아까 정프로님이 불편하게 느꼈던 아니 왜 돈을 주고 주식을 사라 그래?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선 산업구 조정이 좀 필요할 때 산업군에서 공격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치킨게임을 벌여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독과점을 만들거나 이게 자연스러운 산업의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살 깎아먹기 하면서 성장이 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가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업이었잖아요 빅3가 서로 제살 깎아먹기하고 출혈 경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마어마한 부실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우조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대우조선을 정리를 못하고 결국은 현대중공업에다가 대우조선 주식을 줬잖아요 그리고서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그룹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드리고 대우조선을 인수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냐라고 한다면 사실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대우조선을 바로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사갈 수 있는 주체를 따로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의존할 때가 저게밖에 별로 없었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 자체는 되게 이상하게 보는 게 맞아요 대우조선을 무려 국가돈 지원을 한 13조 원을 지원받은 대우조선을 돈 한 푼 안 받고 현대중공업그룹에다 준 거예요 대신 반대급으로 주식을 받았죠 새로운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졌죠 근데 어쨌든 인수하는 쪽에서는 자금 부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자기들 안 쓰고 정리를 했단 말이죠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두산인프라코어 딜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특이하게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 입장에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구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두산인프라코어 팔아서 대중 1조 정도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 1조 원 정도의 우발 채무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1조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프라코어가 그래서 이게 매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관련 교육과 중국 두산인프라코어를 상장을 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자금 투자를 받았다가 상장을 못 시켜서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번에 딜에 출연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KDB인베스트가 갑자기 출연을 해요 그리고 KDB인베스트먼트가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같이 두산인프라코어 딜에 참여를 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중공업 계열의 현대건설기계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는 거를 산업은행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같은 방식이죠 동종에 있는 산업을 합치면서 돈을 산업은행이 넣어주는 방식 그리고 이번에 또 항공산업을 합치면서 또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 벌써 세 번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건 원래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가진 사람도 주주들도 피해를 보고 채권자도 피해를 보고 임직원들도 피해를 보면서 고통 분담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산업군을 전환하고 이런 혁신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쩌면 굉장히 손쉬운 방식으로 정부가 그냥 나랏돈을 내서 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나랏돈이라는 게 사실 제3자인 나라가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의 어떤 고통 분담을 이해관계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로 이걸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의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계속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제 구조조정 취재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받는 분담이 굉장히 잔인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을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확 뿌리는 게 과연 정상적인 구조조정 스키밍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한 건데 그렇게 나라가 자꾸 개입해서 뭘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게 원래는 괜찮은 건지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좁은 식견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하나가 한 1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빚이 막 5천억 됐어 이런 회사면 아시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저히 이거는 회사는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건 그럼 빨리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5천억 되는 돈을 지원해서 어떻게든 그 100억짜리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항공업이라는 게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는 크게 부활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 시점에 그냥 남은 비행기를 어떻게 해서 팔아서 빚잔치 좀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게 그런데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한진행은 어떻게 했죠? 한진행은 파산했죠 그때는 왜 그렇게 했지? 그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어쩌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빚잔치 좀 하고 빚잔치라는 건 채권자들이 채권 손실을 많이 본다는 거고 파산을 해서 상장거래 주식 상장이 폐지가 되게 되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파산을 하게 되면 임직원들이 그건 투자 책임이죠 돈 빌려준 책임이고 맞아요 거기서 임직원들도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이해관계자들이 회사가 잘되면 같이 이익을 보고 회사가 안되면 같이 피해를 보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조조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통이 특정 이해관계자들한테 몰리는 게 되게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흩뿌리면 국민의 혈세로 흩뿌리게 되면 별로 누가 특별히 고통받는다는 느낌을 별로 안 받는 게 그래서 굉장히 모수가 크고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주제인데 너무나 쉽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나중에 한번 관련해서 길게 말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벌 중독의 한 가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벌 중독? 네 그러면 특정한 산업군을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재벌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을 재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럼 기존에 잘하고 있는 재벌기업한테 주자 현대중공업에다 주자 그러면 항공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기존에 항공업을 해봤던 애가 좀 낫지 않겠어? 거기 돈이 없다는데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좀 주자 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건설기계가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건설기계를 해봤으니까 여기다 자금 지원을 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산업의 구조조정의 대안이 항상 재벌 그룹에 의존하게 돼요 특정한 산업을 만들거나 특정한 산업을 개혁하거나 할 때 그래도 기존에 좀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어? 그럼 거기서 싫다는데요? 그럼 지원을 좀 하자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재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에 산업계의 구조조정에서 아까 한진혜훈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지금 HMM이 10년 내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제가 예전에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HMM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세요 한진혜훈이 살아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글로벌혜훈 업계에서는 한진혜훈이 그때 없어졌기 때문에 산업계의 어떤 공급과잉이 해소가 돼서 지금의 시대에 왔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지금의 고통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을 눈앞에서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하기 기존에 해왔던 플레이어한테 넘겨주고 그 고통을 약간 정부 사이드 지금은 코로나 와중이라 어떤 기업을 부도내고 그런 게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적인 부담도 좀 적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부담으로 흩뿌리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물론 앞으로 kcgy와 산업은행 어떤 조원태 회장 이런 식의 갈등이 많이 부각이 되겠지만 약간이라도 이거를 산업은행이 자금 지원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가끔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 한진칼의 산업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미 섭외를 일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권 기자가 언급한 아주 민감한 쪽에서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에게 찬성 반대 또 이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훨씬 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우리 권순우 기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염승환 자장이 나올 건데요 아시아나 3.3조 한진 그러니까 거기에 1.2조 주고 기간산업안정기금 또 들어갈 겁니다 더 들어갑니까 앞으로? 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지 이 문제에 관한 여러 쟁점들 짚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자lus은gan산업이 되긴 첫 번째 영상 pero